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시간입니다. 자 연력학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역시 양론이나 단위 조작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이에요. 단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양론부터 듣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양론에서 이미 한 번 다 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본 단위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 차원과 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그램이다 아니면 파운드다 이런 식으로 알아요. 어 얘 1kg이면 어느 정도 양이네? 1파운드면 대충 어느 정도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질량의 차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미를 우리는 차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미터든 피트든 뭐 그 다음에 센티미터든 이런 것들은 길이의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세크, 민, 아워 이런 애들은 우리는 아 시간의 차원이구나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니셜로 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보통 시간을 라지 T로 쓰면요. 온도, 온도도 T잖아요. 얘는 타임이고요. 걔는 뭐예요? 템퍼레이처예요. 그래서 걔는 스몰 T로 써줍니다. 나머지는 대문자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더라. 단위는 뭐냐 그럼? 단위는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수치로 딱딱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위 SI 단위로 얘기를 할게요. SI 단위 아시겠지만 뭐예요? SI 단위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표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는 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 온도는 켈빈,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물질의 양은 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쓰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안 쓰지만 광도는 칸델라,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암페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가 있었죠. 기본 단위는 뭐냐면 정말 이런 단위가 기본 단위예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유도 단위라는 것은 이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단위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압력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뉴튼, 힘의 단위 퍼 면적의 단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부피 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 분의 질량의 단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혹은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의 단위가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는 유도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힘 압, 이게 뉴튼이잖아요. 뉴튼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이거 역시 뭐다? 유도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단위에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절대 단위하고 중력 단위는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 단위는 뭐냐면 질량을 기본으로 한 단위예요. 그래서 CGS, KMS, 센티미터, 그람, 세크. 얘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 MKS로 해줄까요? MKS로 해줄게요. MKS, 미터, 킬로그램, S. 이런 것들이 절대 단위가 되겠고요. 중력 단위라는 것은 질량 대신에 뭘 사용한다? 그래서 질량 대신에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가 뭐예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도 되고요. 힘의 크기도 되죠.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 그람 폴스, 파운드 폴스 이런 애들을 사용해준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한 번은 나오겠지만 뒤에서 할게요. 뭐냐면 절대 단위를 중력의 단위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참고하시고요. 단위의 종류, 개개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질량이 나와요. 그죠? 자,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보통은 뭐 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그람, 파운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에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 여기서나 달라라가서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킬로그램, 그람, 파운드 이런 단위를 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고유한 양.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kg이 얼마다? 1000g. 얘는 453. 다시 쓸게요. 1kg은요. 1000g이고요. 그 다음에 1파운드는요. 453.6g이고요. 0.4536kg이 돼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게가 나와요. 무게하고 질량은 틀려요. 우리는 몸무게, 몸질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몸무게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질량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얘하고 혼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같은 중력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혼용해서 쓴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달라라 가도 60kg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게가 여기서는 60kg이면 예를 들어서 60kg 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달라라 가면 10kg 중밖에 안 돼요. 왜? 6분의 1의 중력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라는 것은 어떻다? 장소에 따라 변한다. 중력의 크기가 많이 나가는 곳에서는 좀 더 무겁게, 그죠? 그 다음에 적게 나가는 곳에서는 가볍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1kg이 갖는 무게를 우리는 뭐라 한다? 1kg 폴스라고 하고요. 1kg 폴스는 뭐다? 9.8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1kg 폴스라는 것은 1kg이 갖는 무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F는 MA예요. 근데 중력가속도로 쓰면 어떻게 돼요? MG가 되겠죠? 그럼 얘가 1kg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가 얼마냐면 9.8m per sec 제곱이잖아요. 이게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9.8N이 나와요. 이게 바로 9.8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라는 것은 차원이 누구랑 같아요? 차원이 힘이랑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힘이에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무게랑 힘은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아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정의할 때 또 어떻게 정의해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이렇게도 정의를 하죠. 자 힘 F는 MA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1kg이 갖는 게 9.8 중력가속도 이럴 경우에 여기가 M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된다. 9.8N이다. 이게 바로 뭐다? 1kg 폴스다. 방금 했던 얘기고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중력 단위계하고요. 질량 단위계 절대 단위계가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F는 MA 혹은 M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보셨을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력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 상수 왜 중력 상수로 나누어 주냐면요. 우리가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해서 요거를 지우고 갈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F가 MG잖아요. MG, GC잖아요. 그러면 GC는 어떻게 돼요? GC는 F분의 MG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1kg 곱하기 9.8m per sec 제곱이 되고요. 얘는 1kg이 갖는 힘, 무게 뭐예요? 1kg 폴스가 되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얘는 9.8kgm per sec 제곱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는 어떻게 해요?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9.8m per sec 제곱 980cm per sec 제곱 그 다음에 32.174p per sec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러면 여기서 GC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력 상수라고 그랬죠? 중력 상수 중력 상수 GC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개수는 다 똑같은데 단위가 틀려요. 어떻게 된다? 9.8kgm per kgf sec 제곱 혹은 980g 제곱cm gp sec 제곱 그 다음에 32.174pc의 파운드 피트의 파운드 폴스 sec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뭐가 틀리다? 단위가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대 단위 SI 단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준다? 나누기 GC를 해주면 된다. 그죠? 근데 중력 단위예요. 그러면 얘를 절대 단위로 바꿔주려면 다시 여기다가 곱하기 GC를 해주면 곱하기 GC를 해주면 절대 단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완전 중요해요. 완전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시면 중력 가속도가 32인 곳에서 질량 10파운드인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F는 어떻게 돼요? mg, g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파운드래요. 10파운드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32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평균적인 중력보다 조금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2.174 하고요. 단위가 어떻게 돼요? 파운드, 피트, 파운드, 폴스, 세크,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단위가 파운드, 폴스로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9.95 파운드, 폴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GC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운드, 폴스라는 단위가 됐죠. 그럼 여기를 곱하기 GC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 단위가 되겠죠. 그 절대 단위가. 그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는 GC를 나누느냐 혹은 곱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N을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래요. 19.6N을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려면 얘가 어떻게 돼요? 9.8N이 1kg 폴스다 이거 해주면 되죠? 그래서 2kg 폴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해서 나오네요. 온도가 뭐예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아주 저차원적인 얘기고 뭐냐면 에너지의 흐름 방향을 결정해주는 요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물체들이 온도가 다른 물체를 서로 접촉을 시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 방향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을 것이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갈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주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